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2월 6일 수요일 일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은 혁신은 무슨 혁신이고라는 그런 대주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젯밤에 여러분들 생겼던 유동규 씨 대장동 백형동 개발비리사건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해 가지고 이재명 측과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동규 씨 사건에 관한 부분을 우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사건이니까 우연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대개 여러분들 자동차 추돌사고라는 것은 앞차가 정지상태에서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상에서 추돌사고라는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죠. 고속도로상에서는 대부분 그런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오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0038이니까 밤 11시나 이 정도에 아마 일어난 사건 같은데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에 뒤에서 달려든 대형 트럭에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고속도로상에서 후발 추돌사건이라는 것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유동규 씨는 생명에는 아마 지장이 없는 모양입니다. 180도 회전 뒤에 분리대와 충돌하고 1차선의 차가 아마 그런데 다행히 그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좀 떠맸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뒤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에 후미를 추돌당하는 안전거리를 전혀 그러니까 한 가지 가능성은 대형 트럭의 운전사가 졸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후미 고속도로상에서 후미 추돌사고는 더문 경우죠.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니까 과천의왕 고속도로에 올라서 경기도 화성시 자택으로 항하던 길에 디에이스 달려온 8.5톤 카고 트럭에 추돌당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사고가 난 문화입니다. 당시 상황은 아마 지인들을 만나 가지고 유동규 씨가 약주를 한잔했겠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러니까 아마 조수석에 앉고 대리운전하시는 분을 불러 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그런데 이제 사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없었기 때문에 후속사고는 천만다행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거의 아주 과격하게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그것도 심에 안 차 가지고 이재명 관련 담당 차장을 여러분들 탄핵하고 그 다음에 또 탄핵을 계속 위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 또 이제 또 하나는 이낙영 씨는 당대표자 당대표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과 맞붙어 가지고 대선 후보를 지냈던 분이죠. 그 이낙영 씨를 개딸들이 주동 이 돼 가지고 나가라 민주당에서 그게 이제 이상민 오선 의원의 그런 민주당 탈당과 맞물려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 현재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가장 제거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 시기심 그 다음에 정오심 그 다음에 피해의식 이런 것은 제거하기야 참 힘들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폭력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은 정오심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독자 의견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의심을 해요. 이 장면은 진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누가 일부러 뭘 하려고 한 것 아닌지 너무 의아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설문조사가 1312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드니까 대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후미에 추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푸님은 혹 누군가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여 유동규 씨를 뭐 하려 한 것은 아닌지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죠. 946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 가지고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한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설문조사를 보시게 되면 유동규 씨의 차 대형 트럭이 후방에서 들이받다. 189도가 아니죠. 180도. 189도는 없으니까. 180도를 돌면서 고속도로 분리대와 충돌 생명은 이상이 없어. 12월 6일자 조선 기사를 이렇게 올렸던 건 그 밑에 이름들 우연한 차 사고라고 본다. 이게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석연치 않고 의심이 든다. 이 96%나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1,800여 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설문에 응하신 분들의 성량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잘 모르겠다가 1% 이내거든요. 90% 이상 정도의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후미에서 어떻게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납니까.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다행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우연한 사건이다 이렇게 간주하지 말고 경찰이 사고를 범한 운전자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의구심이 또 다른 그런 것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사건의 전모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살수 대첩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 터널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는 물을 집어넣는 방법이고 그럼 이제 터널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중간에 이제 방호 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다 섬여들 거 아니합니까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또 생각이 연기와 같은 부분을 주입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인질들이 잡혀 있으니까 조금 특별한 상황이라 하지만 물을 투입해 오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톱 기사로 이스라엘이 이런 계획의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가자의 터널 지하 터널을 물로 가득 채우는 바닷물로 가득 채우는 이런 프랜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2월 5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신문들이 다 받았단 말이죠. 이걸 받아 가지고 다 세계신문들이 다 다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아주 이 기사를 상시하게 다뤘는데 이 가자 지역에는 이렇게 터널들이 그러니까 이 각각의 터널이 연결되어 있을 법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에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즘에는 펌프 능력들이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그냥 부으면 그냥 가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가자 지역이고 지금 전선이 확대가 돼 가지고 칸유니스 지역 제2도시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의 지도부가 제2의 도시인 칸유니스로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가자 지역의 전쟁 상태가 남부 지역까지 지금 확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한글판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을 다뤘네요. 지난달 중순 정도 11월이죠. 알사티 난민 캠프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위치에 대형 해수펌프 설치를 이스라엘 측에 마쳤고 최소 5개인 펌프는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와서 펌프당 시간당 수천 제곱미터 입방미터겠죠. 3.3니까 물을 땅굴에 주입시켜 맷주 안에 땅굴을 그냥 모두 다 침수시킬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제 지금 변수는 인질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인질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이 같은 작전을 펼칠지 아닐지는 그 사람들이 손에 달려있지만 아무튼 그 하마스 측에서는 영구적인 그런 전쟁 종식이 휴전상태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인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네탄야우 총리가 그냥 모사드 협상에 응하고 있는 국장을 소환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쟁을 재개한 거 아닙니까. 어제 참 여러분들 아주 인상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사이의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요. 여러분 살펴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글 가운데 한글에서 딱 시작이 이렇게 하더구먼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다. 가지 지역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데 우리도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맹악해 하라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보는데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에프가 이스라엘군을 총칭하는 이스라엘 디펜스 포울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이디에프 관계자는 다양한 군사기술과 무기를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마스를 소탕하기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다. 핵도 여러분들 전쟁에 사용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해수펌프를 가지고 지하터널을 채우는 것은 약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인질들이 모두 석방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해수펌프를 사용하게 될지는 확실치 않고 몇 주 동안 땅굴을 침수시키는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과 인질들이 땅굴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기에게 전통한 한 관계자가 말했다. 이제 해수를 이렇게 그 엄청난 해수를 지하터널에 채우게 되면 그 지역의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부에 여러분들 해수가 채워지고 상부에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쪽은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 사막지역이니까 식수난 같은 것이 심할 건데 식수난 같은 데 많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언제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지만 전쟁 발발 초기에 터널을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역마다 여러분들 다 터널이 또 다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터널 밑에 구조는 자세히 알 수가 없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모든 터널들이 다 교차로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그게 다 연결된 대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하수 매장량이나 인근 건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다. 전쟁에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건 다 부순이죠. 가자지역이 거의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초토화됐는데 무슨 물부족이라 이런 문제까지 이스라엘 군이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전쟁하는 거 보면 참 야물죠. 야무지게 그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동시에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인명 손실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명 손실을 굉장히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피로도 있겠지만 동시에 전쟁 수행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곽수현 씨는 하마스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참 옹호하는 심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러를 가지고 민간인을 살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전쟁을 본인들이 개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서구의 그런 대도시에서 반이스라엘 그런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그런 항의 시위나 또 특히 미국의 주요 대학들인 콜롬비아나 그다음에 하버드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그런 반유대주의 그런 전선에 동조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쓰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테러를 감행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딱 짓고 있으면 그다음에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도 러시아 푸틴을 옹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설득할 제가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아니 공 박사님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설득할 그런 의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를 불문하는 간에 독립국가 영토를 그냥 침략하는 건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세상사를 이해하거나 또 진단하는데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몇 분의 의견을 보니까 티타노바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꼭 같은 주장을 했는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건요. 해수 주입하면 일단 땅굴은 물바다가 되고 침수를 막기 위해서 폐시하면 사용이 불능이 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효과가 높은 대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704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이 전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이라는 것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50년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전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미국인들이 소득세를 올려가지고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조달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내용들을 한번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 한번 정리해서 내보낸 적이 있는데 전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상당히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도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그 자원을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쪽에 먼저 전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쩐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돈의 전쟁이. 이제 러시아 측도 기본적으로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악화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나라는 이제 lng라든지 석유가 재정수입의 한 46% 한 50%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게 비교적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죠. 팔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백악관은 미 의회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원안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동시에 연계해서 통과시켜달라. 그런데 이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그렇게 전비를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킨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거부하고 있고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동반 지원 예산안을 제출한 그런 상황인 거죠. EU도 이제 난항을 겪고 있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이제 예상보다는 전쟁이 장기화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의 그런 무게추가 돈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연계가 되게 되고 동시에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인 그런 딱한 경우네요. 미국과 EU 지원이 끓길 가능성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전건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전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각각 143억 614억 1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러시아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이 나라는 굉장히 전체주의지성격이 강하고 일단 LNG하고 이런 석유를 팔아서 전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낫죠. 우크라이나는 대개 이제 곡장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인데 지금 뭐 초토화가 돼서 어디서 돈을 구하겠습니까 3월 4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러시아도 지금 사면 초과에 당했는데 재정적자가 1년 만에 12배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1% 예상보다도 전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된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갖고 있던 다양한 그런 군사장비의 재고를 소진하는 그런 용도의 전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논술위원 되시는 김병호 논술위원이 우리가 진짜 미국의 안보 우산을 믿을 수 있나 이번 전쟁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안 들었습니까 하마스와 이런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북한은 서울을 이런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장사포 타격능력의 하마스와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이런 하마스의 이름들 그런 대포라든지 그런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로켓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85% 정도는 이스라엘의 대공 방망인 아이둠이 다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해가 많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분들 몇 천발 몇 만발 정도가 북한으로부터 날아오게 되면 서울이 초토화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뭘 갖고 있습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포로 때려가 여러분들 싹쓸이 하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전쟁 시작하면 터뜨리겠다 하면 되겠냐 이야기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땅굴 하고 그다음에 장사포인데 땅굴보다 훨씬 더 비중을 든 것이 장사포 공격이거든요. 핵을 가진 상태에서 장사포를 여러분들 소유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그렇게 장사포 공격을 하지 않고 서해 5도에 대해서 이런 장사포를 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위협하게 되면 당연히 저 볼 때 한국 내에서는 여러분 비둘기파가 우수해가지고 그냥 떼주고 휴전하자 이런 목소리가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구소련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핵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연방국가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지금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함부로 국제사회가 대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김병호 논술위원이 지적했는데 한 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94년도에 서울불바다 얘기가 한참일 때 우크라이나는 거꾸로 핵 폐기로 갔다. 그 핵을 폐기한 조건으로 서방 선진국들이 다 약속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소연방을 탈퇴해가지고 러시아가 예를 들면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는 겁니다. 그해 12월 미국 러시아 영국과 안전보장에 관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수를 체결하고 핵무기 해체에 돌입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드를 침공하자 미국은 비난만 할 뿐 무력 지원은 없었다. 양해각수 위반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키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스티브 파이프는 안보를 보정한다고 했지 어슈런스 한다고 했지 보장, 개런티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제임스 베이크 미 국무장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할 테니 한국은 독자 행동을 말라고 했지만 이후 결과는 어긋났다. 강대국의 논리라는 것은 약속의 이해 따위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요 포스터들을 똑똑한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한국은 로비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 뭐 유사시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을 아주 잘 지적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당시에 그렇게 할 만한 행표는 안 됐지만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핵을 계속 소주했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김병호 논술위원의 주장은 미국과 일본 사회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일 때 최소한 일본 수준의 그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제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 측이나 일본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에 의해서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좌우가 될 수 있는 나라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비지원도 보면 미국의 하원의원들 가운데 공화당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명분이고 실제로 뭡니까 자유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냐는 문제는 다른 자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잘 복귀를 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유사 시에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훈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엉성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기업들만 좀 야무지죠. 왜 그러면 기업들은 세계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국가의 공격적 영역이랑 어마어마하게 엉성하지 않습니까 밥값을 하는 데가 참 더물 정도로 엉성하지 않습니까 민간 부부는 많이 성장했지만 국가의 공격 영역이란 것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물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될 그 선거인 거죠.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포로 서울 이북을 뭡니까 촛도화시켜버리고 핵을 가지고 뭡니까 덤벼 그럼 터뜨려 이렇게 하면 미국이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2일 날 서울시의 안보 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렇게 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감안하면 남북한의 확정시 전쟁이 확대될 때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보복할지는 의문이다. 그런 건 거다.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 핵 확산 금지조항 탈퇴와 미국 무기나의 핵개발 추진이 바람직하다.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급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대비하는 나라의 지도청들이 얼마나 있을까 유비무한 정신이 참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막 당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잖아요. 그때 가서 뻔히 예상되지만 뭐죠 그때 가서 다 상황 전개되고 나서 봅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당장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분위기에도 많이 급변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경각심을 좀 갖고 우리가 양전쟁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 1심 판결이 그렇게 5년이 지나서 나서 이렇게 내려져서 6년째 정도 돼서 내려진 거죠. 그 행량을 보고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행량이 그렇게 2년 3년 빠질 놈들은 다 빠지고 그렇게 대해서 생각했던 분이 계실 건데 검찰 측에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제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물렁물렁한지 일벌백개 같은 것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선거부정을 한 것은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국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운 형량이 적용되니까 보시게 되면 검찰이 이제 항소를 했네요.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사건이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행이 너무 낮다. 특히 이제 주범에 해당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우나 민주당 의형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 징역 3년 형량이 낮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너무 낮은 거죠.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하기에 뭐 울산시장 선거는 그래도 수사라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갈리비언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규모의 부정선거는 일제에 뭐 수사 한 번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나라의 기강이나 깃털이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죄를 저지라도 뭐죠.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검찰이 이제 이번에 황소하게 된 계기는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서 그 결과를 왜곡시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가지고 형량이 너무 낮았다. 1심 판결 가운데서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이 객관적인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니까 좀 이렇게 엄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 부정은 이렇게 경미한 사건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정선거가 일상이 되고 제도화가 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뛰어든 위중한 범죄인데 고작 형량이 그것에 불과합니까. 판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10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빠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선거 공작에 무죄가 어디 있습니까. 더 상위층들은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일부 수습들하고 대통령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황운하 씨도 선거 부정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송철호 씨도 다 선거 부정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여러분 이게 황운하의 청와대 여러분들 울산시장 하명 사건 당시에 2018년 울산시장선거거든요. 이 울산시장선거의 북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 10%를 찾아낼 수 있거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10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같은 수만큼을 송철호 함께 플러스 해 준 거거든. 김두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6101장 가운데 1610표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1610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럼 총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는 2220표를 훔친 거죠.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표를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조작값 10%를 이용해가지고 김두겸 후보가 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쳐가지고 송철호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범인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내 눈에 여러분 대한민국 그냥 개떡 같은 나라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에요. 선거 사기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저지르고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뭡니까 빈대떡이 아니고 개떡 같은 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도덕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송철호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가 됐을 건데 그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5%를 올려서 49%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두검 후보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5%인데 포를 훔쳐갔으니까 50% 쪼그라던 거죠.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의 차이값이 송철호는 마이너스 5% 김두겸은 플러스 5%가 된 겁니다. 이렇게 5%정처럼 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나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3만 2천 명이니까 당일투표율은 한 4만 명 정도 되겠죠. 굉장히 이게 북구뿐만 아니고 울산에 아마 6개인가 5개 선거굴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이런 짓들을 하고도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쏙 편하게 그냥 뭐 좀 해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톡톡히 치룰 겁니다. 이런 불의의 침묵한 대가를. 이제 선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거는 그냥 선거관리비원회가 숫자로 그냥 컴퓨터 놀이를 하는 거지 국민들은 다 덜덜리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8년입니다. 그럼 2022년에도 송철호 울산시장이 나왔죠. 2022년에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6개월 1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조심했습니다. 이때는 2018년 10%를 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게 여러분들 잘못됐네요.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틀렸네요. 선명히 이게 2018년이고 이게 2022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2018년 30% 조작을 했네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7회거든요. 지방선거. 30%. 100장당 10장을 훔친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들 차익값이 플러스 9%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는 마이너스 8%네요. 여러분 아까 수정합니다. 제가 2022년을 그동안 설명한 겁니다. 이게 2018년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2018년 때 울산시장선거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를 조작한 겁니다. 30%를 조작한 겁니다.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송철호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하명 사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전산조작만 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뭐 하려고 청와대 하명 사건에 따라가지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고 움직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김기현 후보가 빼앗긴 표가 2843표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영희 후보가 244표를 빼앗긴 거죠. 총여름 합치게 되면 3087표를 빼앗긴 마이너스 3087표 플러스 3087표. 그래서 송철호는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3%인데 조작을 해가 62%를 뻥튀게 해 준 거죠. 플러스 9% 김기현은 조작 안 했으면 34%인데 조작해가 26%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런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회 때는 조작값 30%를 써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을 했고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2022년도 울산시장선거 북구에서는 10%를 조작했고 대통령이 새로 등장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금 주의를 많이 했던 게 10%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당시 10%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전국에 대부분 5%를 많이 조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간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낸지를 밝혔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과학적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침묵했기 때문에 그냥 2024년 총선은 그냥 보지 않아도 지금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다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미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신나간 사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너무 근엄하게 이야기하면 건강을 상하게 하니까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데서 몇 천 표 조작하게 되면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대개 천 표 2천 표를 잃으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딱 여러분 비교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는 30% 조작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10% 조작 딱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 누가 제공했습니까 국민들에게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9번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다 여러분 전산조작으로 조작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민간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다 까발냈는데도 그걸 먼저 듣고 2024년 무슨 혁신함은 이긴다고 여러분 저 야단법석을 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 미친 사람들인 겁니다. 나라 전체가 미친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맛이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무슨 이쪽에서는 k방산 kpop이 하지만 내가 들여다볼 때는 거의 뭐죠 쏙빈 강정들입니다. 선거가 부정이 일어나 가지고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가 되어버렸는데 k방산이 뭐고 kpop이 뭐냐의 이야기죠. 거기 중에 뭐가 남겼냐 앞으로의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 기가 찬 거죠. 어쨌든 참 물렁물렁한 사이입니다. 저하고는 참 궁합이 잘 안 맞아요. 궁합이. 뭐 이게 절도가 있고 뭡니까 이 뭐가 좀 엄한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본 전신이 다 사기고 사기를 치더라도 다 여기서 또 뭡니까 덮어주고 저기서 덮어주고 무슨 고소고발하면 또 다 검찰에 손을 써가 이러면 다 못하게 하고 이런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홍준표 오늘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다루게 됐네요. 광주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데 이 좁은 국토의 여러분들은 뭡니까 타자마자 내려야 될 거는 고속철도를 왜 만듭니까 11조를 들여가지고 시작은 11조지만 돈이 앞으로 얼마나 들겠습니까 중간에 여러분들 예산 찔끔찔끔 나올 거고 그럼 그게 20조가 될지 25조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수평으로 여러분들 지금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 여러분들 고속버스터미널을 가보게 되면 대구하고 광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고속버스 다 텅텅 비어 다니고 그것도 다 여러분들 다 국가보조금조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11조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무리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이나 강기정처럼 광주광역시장이 업적이나 지적이 필요하다지만 좀 정신들을 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그래도 대선후보가 이름 출마했으니까 나라의 재정이나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다 달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야기죠 달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그게 아마 국회에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건설위 산하에서 여러분들 약속대로 통과가 안 된 모양입니다 달빛철도법 제동글리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반대하는 법이 어딨노 이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 건설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261명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공동발의를 했으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안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자기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알고 법안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 의원도 시켜서 안 됩니다 참 황당한 일이 오늘 국토위원회 교통소위에서 있었습니다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놓고 일부 반대를 하거나 회의에 불참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소위를 통과해야지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겹쳐가지고 법사위나 이제 급쳐가지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아마 올라갈 걸 보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처신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철도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좁은 나라 이런 공항이 뭐 열다섯 개 열다섯 개입니다 앞으로 뭐 많이 공항도 더 짓고 달빛도 짓고 여러분들 그냥 찬빛도 짓고 그다음 뭐죠 여의도 빛도 짓고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사하다가 다 부도 날 거니까 돈 이득줘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그래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선전해가지고 그럭저럭 재정이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갈 겁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쓸데없는 프로젝트에 돈을 드리겠습니까 여기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시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주대구 고속도로 너무 한가하고 여유롭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도 여러분들 텅텅 빕니다 그거 아마 보조금으로 다 운영될 겁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걸 보고 진짜 도자기님 말씀처럼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희망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재정을 탕진하고 낭비를 하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 그런데 이런데 a님도 대구 광주 고속도로 한가한데 무슨 고속철도입니까 대한민국에 대구 광주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 국민들이 피 땀 흘려 세금 낸 걸 당신들이 대구 광주 주민들이 빈열차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경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굳이 국회에서 강행을 합니까 홍준표 씨는 국가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주민들이 홍준표를 이뻐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건설위 교통 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여러분들 뺑소니를 친 거는 여론이 하도 흉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총탄 맞기 싫다 그렇게 삼아 그걸 했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예비 타당성 검사를 엄격히 거쳐 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올해만 하더라도 한 50조 가까이 그렇게 세금 수입 펑크가 발생해 가지고 그걸 편보로 다 이렇게 막는데 1조 2조 3조를 다 누구집 아이 이름처럼 이렇게 여기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이야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야 표를 얻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부들이 이런들 살림 사는 기분으로 나라 살림을 한번 운영을 해봐라 이야기죠 세금 부담이나 그런 것은 준조시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라는 건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다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내수를 위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쓸데없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면 토목 공사하는 사람들은 재미를 좀 보겠죠 땅값 보상받는 사람이나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야기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이제 시장을 맡았으니까 한 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한 건입니다 우리 윤석열 여러분들 대통령께서도 한 건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엑스포에 올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도 그냥 다 한 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라 상황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정도 대한민국 이런 경제를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는 잘못하면 0%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쭉 하강시를 여러분들 그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만들어놓은 대기업 때문에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외환위기 때 여러분들 그 바쁜 종종 걸음을 다 걷고 이번도 여러분들 일본하고 관계가 호전이 돼 가지고 100억불에 대한 외환수합 협정이 맺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사를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들을 탕진을 해 가지고 나라의 이런 예산규모가 647조 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난 지탱 못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도 날 겁니다 한 번 정도로 재정위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게 뻔한히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제 한 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분들 보시죠 무슨 혁신입니까 이게 여러분 보면 이게 보시게 되면 오늘 중앙일보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하고 당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다뤘는데 그 사설을 제가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서 혀를 끌끌 차게 돼요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주류가 시생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혁신위원회의 요구를 외면했다 그다음 이야기가 참 재미나는데요 여당은 수도권 총선 민심의 가늠자였던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황골탈퇴를 외치며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문장 하나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거짓과 사기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그렇게 만연해 가지고 어디부터 이걸 고쳐줘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명으로 쓰는 칼럼도 아니고 무기명으로 쓰는 칼럼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중앙일보가 떳떳이 하는 겁니다 여당은 수도권 총선 민심의 가늠자였던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전투표를 야무지게 조작을 해 가지고 진교훈이 한때 이름들 유령 사전투표자 수 37,453표를 전산조작으로 쑤셔넣어서 대성을 거둔 것이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잖아요 그런 팩터를 누구도 뭡니까 취재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골로 가는데 언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기명 칼럼이면 좀 쓰기가 힘들더라도 무기명 칼럼이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이런 문장을 안 쓰면 되는 겁니다 황골탈퇴를 외치며 혁신을 발족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혁신위원회 출범 자체가 거짓이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그 여러분들 근거 자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여러분들 되돌림으로 인해서 패배했다는 그 자체가 다 여러분 거짓말인 겁니다 이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 여러분들 이게 중앙일보 사설 수준인 겁니다 제가 사설을 잘못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짓말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뭉개는 노력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가 이렇게 여러분들 중앙국만이 모든 게 여당이 민심의 매수원 관찰과 기억력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체가 여러분 기본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사설에 대해서 이 사설이 갖고 있는 맹점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 가운데 몇 분 정도나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 선동하기 좋은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혁신 자체가 여러분들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혁신을 진짜 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 제도를 혁신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없도록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방일투표 선거일투표처럼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분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찍고 수개표하고 개표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국민을 호도하는 식으로 언론도 그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덮고 그리고 국힘당도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인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살고 자식들도 살아야 될 세상을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문정권의 이런 독주를 막아야 되니까 국힘당을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만정이 그냥 한 놈은 큰 도둑놈 다른 놈은 작은 도둑놈이지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지 그렇죠 제 눈에는 정직한 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한국 사회라는 것은 조선 사회하고 똑같은 거죠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그렇게 굿이 많았지 않습니까 무속이 무속이 많아가지고 밤에 이런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는 그 문명호지름들이 바르게 하는 그런 다다미 소리하고 그다음에 무당 소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무속적인 사고가 지금도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과학을 숭배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또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의 편집국장입니다 예병준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겉으로 드러난 양상으로 보면 엑스포 유치진의 참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닮은 꼴이다 17%포인트 차로 여당이 패배했다는 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오던 날 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확한 상황을 진작 보고하지 않았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미 선거 현상의 표심은 기울어져 있었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이나 조선 여러분들 대표 칼를리스트들이 버젓이 해가지고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 사회는 과학이란 게 없는 겁니다 과학이란 것이 그러니까 양복도 입고 이렇게 뭐죠 좋은 물건들 소비하지만 그냥 조선의 시대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기가 찬 겁니다 이 보시죠 이미 선거 현장의 표심은 기울어져 있었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두 자릿수 득표를 차이로 질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대통령에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썬데이의 편집국장의 수준인 겁니다 제가 예병준 편집국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글을 쓸 때는 자기의 주장을 여러분들 외칠 때는 그 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의 기초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과학이 여러분들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학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 득표수를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후보별 득표수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분석해보게 되면 그 숫자가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통계학의 이름들 공리 법칙은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특정 후보의 총 득표율과 사전 득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명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자료를 딱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후보별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구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무진장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사전 득표 득표율을 한쪽은 올려주고 한쪽은 내려줘가지고 0값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차이를 낸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자료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큰 차이를 이론적으로 0에 가까운 상태까지 줄여나가게 되면 차이값이 15% 차이값이 10% 차이값이 5% 차이값이 3% 차이값이 1% 차이값이 0.몇 퍼센트까지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거기서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후보별 사전 득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은 그냥 감이나 촉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선거에서 나타나야 될 후보별 득표수와 가장 근접한 상태까지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활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만들어낸 자료를 복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신종사기수법을 사용했고 그 신종사기수법이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 투표율을 뻥튀긴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15%대의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을 참가했는데 22.64%로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뻥튀기를 해 가지고 뻥튀기가 7.49% 정도입니다 국민들에게 뻥튀기한 조작된 사전 투표율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죠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아니고 대한민국 선관위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이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여령 투표자 수 37,473표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전부를 진교훈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 소투표하고 20개의 동에 동일 비율로 다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진교훈 후보는 37,473표를 받은 겁니다 37,473표를 받았으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그냥 과학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수정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선거인 명부에 있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15.43%가 참여한 겁니다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으면 15명 정도가 참가한 겁니다 그걸 몇 명으로 만들어서 뻥튀기에서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의 15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23명이 참가했다고 여러분들 뻥튀기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언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당일 투표가 끝나던 10월 7일 오후 7시 무렵에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7.49%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가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인데 그게 여러분들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면 몇 표를 확보하는 거 아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37,473표를 확보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7만 7,242명입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몇 명이 왔다고 발표한 겁니까 11만 4,715명이 왔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걸 전부를 37,473표를 누구한테 쑤셔 넣어준 겁니까 진교훈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준 겁니다 동별로 몇 표를 쑤셔 넣는 거에 다 이렇게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푸른색이 선관위가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넣어준 여러분들 득표수입니다 거소투표 372표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2,900표 등촌 1동의 1,730표입니다 이 수치가 뭐하고 같은 거 아니까 실제로 진교훈 후보 확보하던 득표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372, 372, 2,900, 2,900, 1,730, 1,730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과 출신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분들의 죄를 심하게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가 압승한 걸 만든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도 다 여러분들 외면하고 김기헌도 외면하고 조선중앙동화 kbs mbc가 다 외면한 겁니다 나는 나라가 뭐죠 나중에 이 선거 부정 때문에 망해도 그냥 싸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그냥 정상적인 나라로 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걸 하나도 고치지 않고 2024년 총선을 치르겠다고 저렇게 무슨 혁신위원회가 갔더니 공천위원회가 갔더니 저렇게 쌩 야단들을 지우는 겁니다 그 결과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7.5%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학부에서 쑤셔 넣을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 더불당이 압승하는 214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정당을 편을 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 과학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쳐넣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암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이 무슨 혁신이고 진짜 혁신은 사전투표적으로 혁신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은 그런 너무나 명확한까지 여러분 제도개혁을 못하는데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겠냐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겠냐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겠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그냥 이런 불법과 불의와 부정의를 아무 여러분들이 양심에 가리킴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들 언론사들이 떠들고 그걸 여론조사기관들이 활용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불법에 침묵하고 국민들이 뭐죠 선전선동당하고 그 여러분들 업보를 언제 깨우치느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날 총선에서 국힘이 대패하는 때 그때 악소리가 날 겁니다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공병호가 왜 그렇게 절규했는지 그때 여러분들 그 양반 이야기가 참 일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무슨 여러분들 뱃을 하겠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영화를 얻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 민족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 교육을 왜 받냐 이야기죠 교육이란 것은 선을 추구하고 사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민족이 어디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9분이나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선거 패턴도 거의 비슷한데도 그걸 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뭡니까 모두가 다 깔아뭉개고 신문사 사설 쓰는 친구들이란 것이 무슨 민심이 어떠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대표한 것이 민심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랑 이런 거짓대에서 내 목숨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숨이 탁탁 막혀가 여러분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숨이 탁탁 막힌다 했는데 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 숨이 탁탁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숫자는 과학입니다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여러분 도독질해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여러분 짜 가지고 프로그램의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발굴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김기현 후보가 출마했던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성의 울산광역시장의 조작값 30% 그걸 김기현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아마 옆에 보좌진들이 다 보고를 해서 알 겁니다 모르면 바보 천치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선국에 얼마나 도독질 당했는지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끼리 비스켓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 앞으로 분명히 비용을 치룰 겁니다 내가 재주하고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법과 불의와 여러분들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 사회가 그걸 덮을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지배 제재를 완성하는데 대통령도 돕고 여당 여러분 돕고 조선도 돕고 중앙도 돕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을 합쳐서 사악함이 여러분들 완성되는 일을 도울 수 있냐 이런 데서 애들 낳아가고 어떻게 키울 겁니까 너무합니다 내가 오늘 열을 좀 받은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중앙일보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죠 사실에 대한 지재 없이 그냥 떠들고 있냐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를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외친다 해가지고 해결되리라는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너무합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다들 나라 망하게 이런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민의가 반영된 그런 총선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있으면 한번 생각들 해 봐라 숫자를 다 만들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가 이렇게 밝힐 줄 아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민의가 반영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대법관들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하기에 뭐 본인이 싫으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뭐 싫으면 본인이 떠나든지 하는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사회입니다 이 불법과 불의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이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도덕질을 한 게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동별로 몇 표를 도덕질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염창동에 2,900표를 도덕질했고 등촌1동에 1,730표를 도덕질했고 등촌제2동에 1,416표를 도덕질했고 등촌조사당에 2,108표를 도덕질한 걸 누가 도덕질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도덕질에 표를 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더블당 후보한테 알아서 다 살아야겠죠 살아야겠지만 하도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강서 보궐선거는 무자비한 사전투표 덕버스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거지 민의가 반영된 선거가 아니다 이야기 너 그 거짓말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불법과 불의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무관심하고 은폐한 대가를 분명히 치룰 거다 이야기 2020년 4월 총선 결과 한번 보라고요 그냥 야무지게 조작해가지고 그냥 200석을 넘기게 되면 그때 뭡니까 정신제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도 이렇게 할 겁니다 아 민의가 그쪽의 이름 쏠려가 결국은 더블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그걸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전권을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걸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이 선거부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지난 6월에 마무리된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한 달 전부터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런 아주 보기 드문 한국인이 쓴 그런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또 보급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아침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